정림 성결교회가 22일 이완희 원로장로 추대회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경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대전 중앙지방의 회장 김재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며 이제는 응원석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림교회 정형교 목사의 추대사와 축가, 축사 후 이완희 장로는 주님이 허락한 여생을 기도로 섬기겠다며 정답고 따뜻하며 다정하고 포근한 정림교회를 축복한다고 답사를 전했습니다.